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메인 관광지인 경기전 앞에서 전주초코파이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장입니다. 저희 전주초코파이 본점에서는 1층에는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고요. 그래서 초코파이는 오리지널 초코파이를 포함해서 총 8가지 계절마다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총 8가지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에서는 초코파이를 드실 수도 있고 여러 커피와 음료들과 함께 경기전을 다 내려다보면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뷰가 좋은 카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 마크가 JB마크인데 전라북도에서 인증하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유일한 마크이기 때문에 이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여행을 하실 때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초코파이 본점에 꼭 들리셔서 초코파이를 드셔보셔야 전주 한옥마을 여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전주초코파이 본점에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